굉장히 많더라구요. 전부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짠원주택! 짠원주택! 덴마크! 덴마크 할게요. 오! 디자인이 이쁘네요. 원래는 그... 이게 경사지붕이겠죠? 경사지붕인데 이거를 싹둑 잘랐어요. 싹둑 잘려는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싹둑 잘라서 천창을 만들었겠죠? 다 이유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유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안에는 지붕이 있는데 모양만, 양쪽 벽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하는데 옆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창! 당연히 천창이겠죠. 단체는 24평! 24평인데 외장재는 징크입니다. 징크가 아니라 그냥 동판이에요. 동판. 징크냐 동판이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에 의해서 색깔이 변해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어느정도 변하고 있어요. 동이 변합니다. 이게 점점 녹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을 가시면 지붕이 예를 들어서 약간 밝은 녹색이 된 것들이 있어요. 동이 산화되는 거죠. 그 자체로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재가 햇볕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검은 회색으로 변해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문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일반인들이 썩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썩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샌딩에서 갈아서 다시 칠하면 되긴 하는데 동판은 시간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떼도 좀 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녹색 녹색으로 변하는 거 청동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변하는 게 싫어서 징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징크가 이런 동 색깔도 있습니다. 동 색깔도 있는 거죠. 보시면 참 음 마당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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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뒀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냥 자연 속에 여기 이게 배치도가 아 있네요. 그냥 자연에 자연 속에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짓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기초를 한 거죠. 바닥을 한 겁니다. 바닥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땅 원래 땅으로 그냥 경사죠. 그냥 잡초도 잘하고 잔디를 굳이 깔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만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만 쇠석을 깔든지 자갈을 깔든지 해서 요런 오 땅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잔뜩 깔아서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높은 점수들입니다. 높은 점수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나무를 좀 원래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뷰를 가렸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거죠. 잘라서 뿌리를 뽑을 만도 한데 그냥 요렇게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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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끼다시아 대식 요거 이제 마감제 보면 알겠는데 여기 이제 또 우리 도끼자 일본말인가 도끼다시가 일본말인가 콘크리트에 이제 샌딩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에 이제 샌딩을 하면 자갈 자갈 콘크리트라는 게 여기 모래를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자갈라서 샌딩을 하면 요즘은 요런 모양을 일부러 꼭 따라하는 타일도 나오죠. 타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징크인데 동이죠. 동인데 창문 주위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물 끈기 이게 다 물이 흘러내리니까 흘러내리죠. 요기에 이제 요 틈으로 창으로 요기에 들어올 확률이 높죠. 요런 것들을 플래싱을 두툼하게 두툼하게 돌린 겁니다. 요건 분명히 굴뚝이겠죠. 요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훌륭해요. 물바지를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물바지 하는 이유는 이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흐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타코다. 스타코다. 뭐 페인트 계열이다.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물바지를 안한다? 작살이 나겠죠. 개판이 됩니다. 시멘트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평면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현관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요게 방이인거죠. 작습니다. 2100에 4,3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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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방이 있고 여기는 올라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세트가 있고 여기로 올라가면 다락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이 요 위에 공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방 주방이 커요. 주방이 5,300 4,300에 5,300 주방이 크죠. 거실보다도 주방이 중요하니까 큰데 주방 세트는 작아요. 주방 세트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은퇴이니까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방 하나에 거실 주방 거실 주방 그리고 손님은 다락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 주방과 거실이 럭셔리하죠. 그래서 21평인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4.3 4.5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죠. 천창. 천창이 있어서 여기도 천창 여기도 천창 여기도 천창. 천창에 목숨검 집입니다. 다락을 여기까지 할만도 한데 뭐 여기 좀만 있어요. 굳이 다락이 중요하지 않는 사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내부 내부는 다 나무입니다. 필름 아닙니다. 필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MD에 자꾸 필름 붙이죠. MD에 필름 붙이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MD는 스키에 약하거든요. 스키에 약합니다.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벽난로 벽난로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스키 플랜이 있죠. 벽난로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책장 이런 나무로바 천창 가운데 어우 색깔 이거네요. 이게 뭐라 그러죠. 뭐 이게 짙은 블루인데 이름이 있는데 아 잊어버렸나 이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트렌치가 다 있어요. 이런 데가 다 트렌치가 있습니다. 트렌치 여기도 트렌치 트렌치가 있죠. 여기는 레벨이 똑같아요. 레벨이 디자인인거죠. 레벨이 똑같아요. 레벨이 똑같아요. 레벨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치 트렌치를 넣은겁니다. 아니면 턱을 주는게 낫겠죠. 차라리 턱을 주는 걸로 트렌치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낙엽이 트렌치 트렌치가 다 있어요. 창이 있고 아우르드 같아요. 내부가 필름이 아니에요.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에 필름 붙이는거죠. 나무 필름 필름 필름입니다. 필름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거죠. 소파 딱 놓고 2인용 소파 우리는 항상 얘네들은 소파가 이렇게 딱 보이는 배면이 보이죠. 이런 분위기 오우 이런 분위기 이쁘네. 천창에 딱 빛 떨어지고 라인 조명을 다 밤엔 또 왜냐하면 항상 느낌이 빛이 떨어지는 느낌이 밤에는 빛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조명을 연출을 한겁니다. 라인 조명을 싹 돌렸어요. 밤에도 빛이 떨어지는거죠. 그렇게 연출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거는 괜찮은거 같아요. 커텐은 여기다 단게 아니라 여기다 달았어요. 여기다 커텐 레일을 쫙 달았어요. 불편할거에요. 근데 이제 느낌상 그런거 같아요. 여기까지 벽을 깨끗하게 커텐을 쳐서 깨끗하게 벽을 정리하고 싶은거죠. 안정감이 있는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있으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먼지 뭐 이런것들이 아무래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여기다 커텐을 달았어요. 이건 아이디어 좋아요. 천창 천창이 있는거죠. 열리지 열릴까요 과연 손잡이인가 열릴까요 전동도 있어요. 전동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창이죠. 이 열리는 창 같아요. 열리는 창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콘크리트 자갈에 현장 물갈기 물갈기 윙 기계가 있어요. 물갈기 기계가 있습니다. 윙 갈아 버리는거죠. 타일도 있죠. 타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이 같겠죠. 근데 타일은 어쨌든 외부에 콘크리트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게 결국은 떨어져요.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체형이 좋습니다. 털어져. 물갈기 도끼다시라고 하죠. 우리 학교 옛날 학교에요. 학교 다 도끼다시 있는거죠.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닙니까 신축줄륜입니다. 숙축 팽창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올릴게요. 콘크리트도 숙축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줄륜이 있는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 이렇게 신축줄륜입니다. 안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깨져요. 숙축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크래기가 신축줄륜은 미리 미리 주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커튼을 길게 이건 아이디어가 괜찮은거 같아요. 탁 닫으면 이런 선반이 하나도 안 보이는거죠. 그리고 이제 커튼이 기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럭셔리하죠. 벽난로가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연속되는거죠. 가운데 색깔은 뭐 과감합니다. 유럽 건축이나 남미 미국 서양사람들은 이 색깔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색깔에 대한 패션도 그렇지만 이 색깔에 대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축이 하얗거나 회색이나 원색을 못쓰게 하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건축 심의 받을 때 원색을 못쓰게 합니다. 이해가 안 가. 교수님들이 원색을 싫어하시나봐. 심의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원색 불가야.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하면 못하게 합니다. 파스톤 색깔로 바꿔버려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폭발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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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흥분해가지고 그래요. 원색을 쓰지 말아야지 대한민국에 너무 튀잖아 너만 튀잖아 죄송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튼을 딱 켜서 이건 좀 디자인이 괜찮아요. 여기 봐. 쫙 켜가지고 이 라인을 라인을 살린거죠.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 과실 분위기 이 커튼과 이런 와 이게 따라장이야. 우린 따라장 덴마크 역시 어디지 뭐라 그러자 무슨 요즘 요즘 스칸디니아 나비 스칸디 스칸디아 스칸디아 유럽풍 북부유럽 디자인 우와 건축 건축도 참 잘해요. 덴마크 건축 참 잘합니다. 어우 우리는 따라장인 따라장인 어휴 지워야지 너무 이 작품에다 낙서를 해놨어 와 디자인 훌륭해 디자인 너무 잘했어 요요 연출 이쁩니다 거실 이쁩니다 우리나라는 원서 쓰시면 안 되죠 약간 톤다운 톤다운 톤 진정 진정해 진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방 주방도 마찬가지로 주방은 작아요 어떻게 보면 별장 개념의 집이기 때문에 주방은 되게 작아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춘거죠 바깥에 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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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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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테라조 현장 물갈기 위 콘크리트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좀 넣어요 그 다음에 자갈 대가리를 잘라서 이렇게 됩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죠 위 요즘 우리나라 나옵니다 현장 테라조 파는 갈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갈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테라조 타일이 요즘 또 테라조 타일이 나옵니다 테라조 타일 쓰세요 그냥 내부는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결국은 투톤을 쓴 거죠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를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 해서 페인트를 한 겁니다 페인트 무려한 유광 유광이죠 라인조명 탁 라인조명 우리 건축에서는 라인 라인 빛을 만드는 우리 건축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멕시코 건축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빛마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가시면 안됩니다 루이스 바라간이 있었죠 루이스 바라간 덴마크 덴마크 요 나무나 요런 요런 여기 변기에도 이렇게 나무를 딱 붙인 거죠 그래서 메리평 병 메리평 갔어요 관리 어려운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덴마크 덴마크 오늘의 평점 평점 디자인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디자인 좋아요 거실 주방 어우 공간 톱나이트 톱나이트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구요 너무 과해 과해 그래서 좀 하나만 하는 걸로 너무 과해 이 집은 어쨌든 천창이 중요해 그래서 디자인 좋습니다 편리성은 쏘쏘 중간입니다 가성비 중간 에너지 효율도 그냥 뭐 층거가 높아서 에너지 효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간이 높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 6점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저는 짭니다 소금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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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